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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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맨어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인사를 드릴게요 저는 고라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맨날 여기 성수동을 진짜 밥 먹듯이 놀러만 왔었는데 이렇게 또 노래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재밌고 신나게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실까요? 네 감사합니다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요 온앤온 이란 곡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곡은 통화연결음 이란 곡 들려드릴건데요 워낙 원곡이 또 유명한 노래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해 하실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불러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곡 통화연결음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를 들어요 내 맘을 들어요 이제 두 번 다시 그대를 만날 수 없겠죠 아직 그대를 사랑하는 내 맘 보일까봐 대신 이 노래를 정해요 사랑을 보내요 엑소 엑소 다시 그대를 사랑하는 내 맘 보일까봐 대신 이 노래를 정해요 사랑을 보내요 사랑을 보내요 그때 저녁 이 너머로 이 노래를 듣고 있죠 어쩌면 나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인가요 영입은 사회를 보러 영입은 사회를 보러 유치상구 지워야될 번호 몇 번에 눌러봐도 소용없어 Please I won't you call 듣지 못해 이제 잘 지내리들 country eng людement visible 한동안 나에겐 이 노래가 아프겠죠 내 가슴 깊은 남겨질 상처가 돼요 그댄 나를 잊혀요 전화를 끊어요 내가 그댈 먼저 보내요 다 끝이 나겠죠 그대 목소릴 듣게 되면 날 흔들릴까봐 대신 이 노래를 전혀 사랑을 보내요 이 노래 늘 들어요 내 맘을 들어요 이제 두 번 다시 그대를 변할 수 없겠죠 아직 그대를 사랑하면 날 안 보일까봐 대신 이 노래를 전혀 사랑을 보내요 감사합니다